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스탠리홀의 유스 13번째 문장 The Child Rebels in Savagery가 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가 들려주는 원어민 음성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hild Rebels in Savagery 아이는 Rebels 즐깁니다. In Savagery 야만성을 즐깁니다. And if it's tribal 만약에 그곳의 tribal 부족의 predatory 약탈의 hunting 사냥의 fishing 낚시하는 fighting 싸우는 rubbing 방랑하는 idl 게으른 playing 노는 proclivities Proclivity는 습관이 되는데 S가 붙었으니까 습관들이죠. 앞에 있는 이런 아이들의 습관들이 Could be indulged Indulging은 만족하다라는 뜻인데 Be indulged가 됐으니까 만족되어지는 것 Could be indulged 만족되어질 수만 있다면 In the country 그 나라에서요 어떤 상황에서요 And on the conditions 조건들 하에서요 어떤 조건들이냐면 That now 지금의 조건들 하에서 이런 것들이 만족되어질 수만 있다면 자 컴마가 있고 또 양쪽 쪽에 또 컴마가 있어요 중간에는 이건 부가적으로 쓰여지는 말인데 Alas는 그냥 감탄사예요 유감스럽게도 Sim Ideal See가 보이다 라는 뜻인데 Sim이니까 보여지는 거잖아요 Ideal 이상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람직하다라기보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Hopelessly Hop는 희망이고 Hopeless는 절망이잖아요 Ly가 붙었으니까 절망적이게 보여질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조건절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만족스러워진다라면 They could 그들은 Be so organized Conceivably 이것도 또 부사인데요 이거는 생각건대라는 뜻이고 Be so organized 아주 조직화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Be directed가 되니까 이끌어질 수 있을 겁니다 As To be far more 훨씬 더 truly 진정으로 Humanistic 훨씬 더 진정으로 인본주의적이게 되어질 수 있도록 And Liberal 자유주의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지고 이끌어질 수 있을 겁니다 Then 보다예요 All 모든 것보다 뒤에 that이 있어요 또 뒤에 또 설명을 O를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The best more than school 최고의 근대 학교가 Can provide 제공해 줄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인본주의적이고 더 자유주의적이게 이렇게 조직화되어지고 이끌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해석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child rebels in savagery and if its tribal predatory hunting fishing fighting robbing edel playing proclavities could be indulged in the country and under conditions that now Allah's theme hopelessly idea They could conceivably be so organized and directed as to be far more truly humanistic and liberal than all that the best modern school can provide 아이는 야만성을 즐깁니다 부족 약탈 찬양 낚시 싸움 유랑 게으름 노는 이런 습관이 피골과 그러니까 그 지역과 지금의 조건에 만족되어질 수만 있다면 유감스럽게도 절망적으로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생각건대 최고의 현대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진정으로 인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으로 조직되어지고 이끌어질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